아 잠깐만 이거 있으면 제일 위에거 있으면 생명력 크랩 안되지않나? 그치? 같은 그거라고? 그럼 차라리 추가를 하고 생명력 복귀를 기도해야겠다 합! 아! 기도 실패 아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오! 이게 더 이뻐 야 이게 더 이뻐 어허 변경 안돼요 쏘쏘? 딱 적어넛이 좋아알만한 이러면 방어도 1350 미츠 오 course 오? 오씼? 폔이트윈 폔이트윈 atotb 받는가 이게 바로 결재 태도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육링이 개놀랬네 될 줄 몰랐는데 아 놀래라 깜짝 놀랬네 스스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프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만 육링 뒤지게 뽑는 것 같다고 아 아니야 또 서운한 소리 하고 있어 뭘 뒤지게 뽑아야 뒤지게 뽑기나 겁나 안나오더만 ㅋㅋㅋㅋㅋ 마크로 드라마 와 저 피오하면서 첫 로어이브에요 아 여기있다 핫! 오 이거구만 오 이거이 로어이브 수치 저항 최대치 70밤 매고 와 좋아 좋아 매고 매고 미쳤다 이거 나의 육링을 선물해준 항구로 간다 유니크는 근데 잘 안 붙는데 망치질 옷을 안 입어서 아 망치질 원해요? 망치질도 원해요? 기다리기달 낑깡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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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광장 사귀맵이라고? 어 뭐지요 어제부터 ㅋㅋㅋ 페이트인이 신고 한다고요wang 어허허라 뭐 이런거 하려대는데 이거 로어이브 빌한테 해야겠다 아니 이거 지금 해당 시즌오 boîts 못 하는데 스스프는 원래 1,500개 정가하는게 정신감이 좋은데 햄사장은 아닌가보네요 스스프 쉽죠? 이렇게 하는겁니다